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식태인 형 김성은 이에요 자 제가 최근에 좀 약간 프로젝트를 좀 약간 그 집중을 한 게 있어서 좀 사심역사 컨텐츠를 뭐 좀 약간 그렇게 심도 있게 준비는 못 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일단 그 프로젝트가 끝나서 일단은 오늘 이 컨텐츠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그냥 좀 이번 사심역사 주제는 무덤의 역사 그래서 흔히 뭐 뭐 역사 속에 어떤 무덤이 유명하고 뭐 그렇다기 보다는 좀 약간 무덤 양식 뭐 그런거 각 나라의 무덤 문화 뭐 이런게 어떤지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고자 해요 자 그리고 사실 사진은 내가 찍은거 밖에 준비를 못해 가지고 좀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왜냐면 그 아프리카의 그 장례문화 있죠 그 관짝 그 관짝 밈 뭐 하여간 그걸 좀 준비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것까지는 데이터가 없어서 일단은 뭐 그렇게 할 것 같네요 그래서 사실 그 진짜 잠깐만 이걸 다시 보여주자면요 아프리카에서는 아 여기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 말고요 그 진짜 이 관을 이렇게 맨 다음에 막 대썩대썩 대썩대썩 막 거리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유튜브 이런데 돌아다니는거 보면 막 그 막 EDM 음악에다가 그 관짝 짜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음악만 입힌거고 실제는 그 아프리카의 그 전통 악기 악기 막 연주하면서 근데 슬픈 악기를 연주하는게 아니고 무슨 거의 뭐 춤추는 것 같은 그 막 드럼 치고 막 그런 악기들 연주를 하면서 진짜 그 뭐냐 편안한 세상으로 좀 뭐 편히 가라는 의미로 뭐 그렇게 춤을 춘다고 그래요 그 관짝 춤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무더움과 관련된 이야기들 사실 한번 준비를 했는데 이 컨텐츠의 제작 경위 네 경위가 있어요 이번에는 11월이 우리나라에서 왠지 좀 불길하잖아요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계절인데 휴일도 없어 심리적으로 뭔가 좀 그 우울한 느낌이 있죠 휴일이 없으면 그리고 이제 11월 괴담 그 연예계라든지 인터넷 방송계라든지 좀 안좋은 사건이 좀 많이 터지죠 음 그리고 이제 가톨릭 위령성월 죽은 이들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에요 음 자 그리고 2020년에도 네 11월 안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터지고 있죠 일단은 지금 대표적으로 네 박지선씨가 사실 나는 그 박지선씨를 실제로 봤었거든요 박지선씨를 실제로 본 적이 있었는데 참 이 그랬던 분이 참 그런 선택을 했었다는 게 마음이 좀 아프더라 그러고 그리고 이 컨텐츠를 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내가 이제 엊그저께 여사친하고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여사친하고 여사친 퇴근한 다음에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저녁 먹고 이제 집에 가는데 여사친이 그 뉴스 하나를 보고 빡쳐가지고 나한테 카톡을 보낸 거야 개빡쳐서 보낸다고 그래가지고 그 뭐냐 고분이에 이제 주차를 한 그런 무개념 운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사친이 이제 빡쳐가지고 이제 톡 보내와가지고 그래서 나한테 제보를 한 거야 그래서 아마 그 경주 고분이에 그 주차한 그 찻 그 뉴스는 여러분들 아마 그 유튜브 뒤지면 아마 각 뉴스 플랫폼에서 다 올렸을 거예요 각 방송사에서 올렸을 거니까 네 여기서는 더 얘기 안 하도록 할게요 내 정신건강을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무덤 이제 영어로는 툼이라고 부르죠 비는 묵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안 하는데 그 게임 있잖아요 그 섀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 네 그 툼 레이더가 그 영화 시리즈죠 그 안젤리나 졸리가 막 그 타이트한 그 타이즈 입고 나와가지고 그 막 총 쏘고는 그 액션씬 있는 거 열심히 안 봤어요 딱히 그냥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이라는 것만 알아 어쨌든 그 툼이라는 이 무덤은 죽은 사람의 송장이나 유고를 이제 묻어놓는 그 자리를 무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나름의 디자인이 있어요 그 주로 이제 이거는 동양에서는 흙으로 그러니까 흙이 많은 나라는 흙으로 둥글게 쌓아 올리거나 아니면 뭐 이제 돌로 되게 평평하게 깔아놓는 그런 이제 무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묘비가 있죠 지금 여기 내가 쓰고 있는 약간 마이크가 약간 묘비처럼 생겼는데 그러진 않고 어쨌든 묘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돌로 돌로 세워가지고 누구의 자리인지 뭐 누구누구 지묘 해가지고 그 써놓죠 그리고 이제 한자어로는 묘, 묘지, 구묘, 구분, 구총, 만년유택, 분영, 유택, 총묘, 문묘 뭐 이런 등등 네 어떤 때 쓰는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 무덤을 세는 다귀는요 장, 기, 자리 등등이 있어요 자리는 우리말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장기의식 뭐 장의차 뭐 그래서 장을 장사를 지낸다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고 자 그래서 이제 무덤 무덤은 근대 시대에 묻, 엄으로 쓴 적이 잠깐 있어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발표되기 전에 그래서 묻다의 어간인 묻에다가 접사, 엄이 붙은 이 파생어가 이 무덤의 단어인데요 그래서 엄은 일부 어근에만 붙는 이 비생산적 접미사여가지고 이 바른대로의 표기인 무덤이 표준 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어원에서 주검, 마감, 마중 이게 어간 더하기 접사로 이루어진 이 파생단어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백범의 부인인 최준예 여사가 이제 자리에 묻, 엄으로 쓰였던 그 시대에 돌아가셨지 그런 경우가 있고요 자 그래서 무덤은 보통 이런 예들이 있어요 내가 찍었던 사진들을 갖고 온 건데 왕이나 왕족들의 무덤처럼 엄청나게 크게 만드는 이런 무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의 무덤 이렇게 그냥 그 심플하게 심플하다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데 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무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매장 방식이 이런데 사실 여기 이제 그 이쪽에 그 이제 제일 저기 태릉 사진을 찍어놨는데 저거 태릉은 그때 아마 내가 한나님하고 갔을 때 그때 그 무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 무덤 이 매장 방식인데 그 지금 여기 있는 무덤은요 원래는 이제 보통 부부가 합장을 한다고 해요 이제 부부가 함께 무덤을 장지를 준비를 하면요 이제 먼저 돌아간 분의 자리는 저렇게 봉분을 묻어놓고요 진짜 저거 그 굴삭기 갖다가 묻어요 저거 진짜 굴삭기 갖다 쭉 쌓는 거고 그리고 저쪽에 이제 그 빈 자리는요 이제 배우자의 자리를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야 그 자리를 미리 준비해놨고 아직 땅은 안 썼어요 땅은 안 써서 그리고 이제 사실 저 자리는 지금 외할머니 자리거든요 이제 외할머니 장 치를 때 그때 이제 막 만든 무덤이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뭐냐 한번 저렇게 삽질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뭐냐 땅이 저기 무덤 위에 풀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지금은 났을 거예요 지금은 났을 거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반대쪽 외할아버지 자리는 아직 그냥 돌로 틀만 만들어놨어요 근데 사실은 저 돌로 틀을 만들기 전에 그 밑에 원래 땅을 더 미리 파가지고 거기다가 그 바닥에다 묻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바닥에다 묻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묻었어요 그렇게 묻은 다음에 근데 이제 저기 무덤은 가톨릭식으로 막 연도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 어쨌든 그래서 그 외할머니 무덤은 사실 그 마을 뒷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무덤을 만드는 거는요 우리나라는 사실 죽음이나 무덤에 대해서 좀 인식이 그다지 좋진 않아요 그냥 좀 공동묘지라든지 납골당이라든지 화장터 뭐 이런 거를 조성을 한다는 계획이 나오면 항상 그 지역은 반대 운동이 있어요 님비 현상이죠 그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좀 굉장히 조선시대 때 유교사상이 굉장히 그 뿌리가 박힌 곳이에요 그래서 죽은 사람을 가까이에서는 안 되지만 멀리에서도 안 된다 약간 그런 내용이 좀 있어 그 각종 유학 서적들을 보면 그래서 거주지에 바로 옆에다 조성하진 않는데 마을 뒷산에다가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지방에도 도농복합도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공동묘지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공동 그 추모공원 있거나 그런 식으로 그 약간 좀 특정 지역에 공동묘지를 만들어 놓는 형태로 요즘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직계 조상의 묘를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표현은 흔히 산소라고 하죠 그래서 시골 마을 근처에 막 산소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그 내가 외갓집 가면요 외갓집이 전라남도 구례군이거든요 전라남도 구례군 그 고속도로 타고 가서 구례화음사 나대목에서 나가가지고 그 하동 쪽으로 그 국도 19호선 섬진강대로 타고 가나 보면 조금 뭐 지나다 보면 있어요 그 구례에서 딱 그 구례읍에서 그 이제 하동 하동 화계장터 알죠? 화계면 그 화계면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동네가 있어요 면 그 면에 있는데 어쨌든 그야말로 시골인 동네 진짜 시골이야 아 물론 읍에 가면 카페네 있어요 어쨌든 그러기는 한데 그래서 진짜 막 그냥 그 동네에 가면요 막 산소 있고 막 그래 그 이제 그런 직계조상의 묘를 좀 그 우리나라에서 그런 부르는 표현이 있죠 그런 표현이 그 무덤 아 무덤을 그 산소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 관점에서는 주택가에서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지 무덤을 만든다고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심시티 시리즈 게임들을 잘 못한대요 심시티에서는요 주택 가까이에 묘지를 만들어야 좀 그 도시 발전 효과가 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에서는 왜 이런 관점이 생겼냐면 처음에는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자리에 공동묘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을이 커지다 보면요 집이 여기 있고 묘지가 여기 있어 근데 집을 여기다 또 만들어 여기 만들어 묘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을하고 묘하고 그냥 그 조화가 된 거예요 그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중세 유럽 때는요 그래서 이 성 캐슬하고 이 성당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당이 딱 마을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을 성당 근처에 공동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그래서 성당 묘지 그리고 마을이야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해외에 그런 좀비물들을 보면요 공동묘지에서 좀비들이 끼워나 그러면 한순간에 도심 한복판이 다 좀비들이 막 우물우물 거리는 거예요 어 그 하트비트에 나오는 그 좀비들 말고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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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는 딱 그 대륙 동쪽에 에팔레치아 산맥 조금 낮은 산맥이 있고 서쪽에 로키 산맥이 있죠 로키 산맥 이런 걸 하고 이제 그 뭐냐 콜로라도주 가 아마 그 로키 산맥 그 자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응 콜로라도주 옆에 애리조나주 거기가 이제 그 사막 그 그랜드 캐니언 뭐 그 지대가 있죠 그런 거 제외하면요 음 평야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요 산에서 흙이나 풀을 좀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걸 갖고 가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봉분 안 쓰고 그냥 무덤을 만들어요 음 그리고 이제 그 부유층들은 좀 조상들의 업적을 기리면서 또 이제 그 시신 훼손 이런 거 방지를 하려고 막 그 보안을 되게 철저하게 해요 그래서 돌하고 콘크리트까지 써서 써가지고 되게 막 무덤을 크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 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마을 그 사이사이에 있다 보니까 아예 공동묘지에서 그 주위에 산책로하고 이 공원까지 다 그 조성을 해놔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제 추모 공원을 만들죠 그 공동묘지라는 이런 표현은 쓰기 보다는 요즘은 추모 공원을 만드는 거 같아 음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이 아무래도 산이 많잖아 그래서 흙이나 풀을 되게 쉽게 구해서 그래서 중국 가면요 그 무덤이 되게 그 큰 게 많아요 진짜 그 진시황릉이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대요 나도 이제 그 진시황릉은 내가 가보지 못했지 당연히 음 진시황릉은 가보지 못했고 좀 약간 내가 중국을 두 군데를 갔다 왔어요 산동반도하고 상하이 이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 솔직히 기억이 많이 남는 건 상하이지 흐흐흐 최근에 갔다 왔죠 방송하면서 음 그래서 이 진시황릉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놨는데 얼마 후에 항우가 여기를 도구를 해버려요 음 항우 그래서 그 이제 중국은 또 이제 왕조들이 계속 여러 차례 교체가 되니까 그 이전 나라 군주들의 무덤을 훼손하지 못하게끔 일부러 막 묘지를 크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프랑스 프랑스는요 이쪽은 이제 프랑스는 그 로마 그 고대시대 때부터 로마 영토로 들어온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리아 속주라고 해가지고 그 약간 군사적인 속주보다는 행정적인 속주가 많이 발달을 해요 왜냐면 문명적으로 발달한 지역들은 음 그래서 이제 뭐 갈리아 속주는 진짜 그 카이사르가 카이사르가 그 갈리아 속주 총독으로 그 뭐냐 영토를 개척을 했던 그 시대에 이제 프랑스가 로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이때 이제 공동묘지를 조성을 하기 시작하는데 로마 시대 때까지는 탄광이었는데 그 통로가 공동묘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보통 탄광하면 지하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에 그 공동묘지를 만들었고 그 그 아마 가톨릭이 박해받았을 시대에는 그 공동묘지 그 지하묘지 이런데서 많이 미사를 했다고 그래요 음 그리고 이제 호주 호주는 조상들이 막 유령으로 승천해가지고 막 우리한테 막 이로움을 준다 해가지고 그 좀 원래 이게 죽음이라는 게 일상 속에 맞닿아 있으면 좀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마을 주변에 되게 오랫동안 있으니까 이게 그냥 일상이 되는 거야 그러고 그게 이제 이슬람 이슬람은요 왕이나 성직자 등의 이 무덤들을요 아예 그냥 집처럼 지어놔요 그래서 관을 안에다가 만들어놔 음 안에다가 관을 만들어놔서 좀 그 타지마을이 진짜 그 궁전처럼 지어졌잖아 그래서 그 내가 세계사교가서 썼던 아마 지금도 그 표지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세계사교가서 있었는데 그 겉표지가 타지마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타지마을을 내가 실제로 가본 적은 없는데 언젠가는 가겠죠 코로나 끝나면 어 근데 이제 그 이슬람 본토에서는 사실 처음부터는 이걸 시행을 안 했어요 왜냐면 이슬람을 이제 시작한 예언자 예언자 무한마드가 죽은 이들에 대한 기도가 좀 우상숭배의 우려가 있다 해서 금지를 시켰는데 문제는 그 이슬람 순수주의자인 시아파부터가 성자숭배를 인정을 하죠 응 이슬람 시아파는 근데 지금 아라비아 반도에 없어요 시아파는 지금 그 지금은 몰락한 정권인 이라크의 그 사담 후세인 있죠 지금은 사형이 집행돼서 죽은 그 사담 후세인 정권이 시아파였고요 그리고 현재 이란이 이슬람 시아파에요 응 그래서 현재는 이란에 있다 응 그렇고 그래서 성자숭배를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의 터키의 근원이 된 투르크족은요 투르크족 그러니까 보통 서양에선 투르크라고 부르고 동양에서는 돌궐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돌궐이 그 동양에서 유목민족으로 했을 때는 이슬람 안 믿었는데 그 뭐냐 이제 서아시아로 간 다음에는 이제 이슬람 문화를 약간 좀 담석을 했는데 어 죽은 일을 참배하는게 시설이 좀 있는게 편하지 않냐 해가지고 공동묘지를 아예 그냥 모스카에다가 박아버려요 응 그래서 이슬람도요 나라에 따라서 그 양식이 조금씩은 달라 뭐 왜 그렇게 됐는지는 뭐 알 길이 없죠 아 물론 가톨릭도 가톨릭도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요 가톨릭도 다 국가별로 양식은 달라요 자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맞지 유대인들은요 무덤이 각각 있는거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 그 구약성경 보면요 일법에는 죽은 자의 시신에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게 되는 원인이다 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그 구약에서의 율법 하고 구약에서의 율법 개명하고 신약에서의 율법하고 개명은 진짜 달라요 음 근데 유대인들은 신약성경을 안 보죠 그렇고 그래서 이제 동굴에 시신을 넣고 바위로 막아가지고 그 부정을 막아요 그래가지고 그 라자로 살릴 때 그 라자로의 그 무덤도 막 바위로 입구가 막아져 있었지 그리고 일단 뭐냐 성금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유대인 방식으로 안치를 하는데 동굴에다가 이제 시신을 딱 모시고 그 아마포로 감싸고 그 다음에 이제 바위로 막아 바위로 막았는데 근데 이제 뭐냐 토요일 밤 그 부활 성약 때 무덤을 막았던 돌이 확 치워지죠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지고 그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거기서 걸어서 나가죠 어쨌든 어쨌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공동묘지가 좀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깐요 좀 그 비상 상황에서 오히려 그 가톨릭이 박해를 받을 때 도피처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랬고 음 그래서 이제 뭐냐 신약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이제 꼭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한례받지 않는 유대인들 유대인 한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다 가톨릭을 전파를 하고 그러죠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그 그 로마의 그 트라이누스 왕제 하드라이누스 왕제 때 그때 그 유대인들이 트라이누스 왕제에 있을 때 박해를 했다가 근데 트라이누스가 그때 죽어요 그 로마로 귀환하다 죽고 그 다음에 하드라이누스가 즉위를 한 다음에 그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을 해요 그 이후 유대인들은 네 이스라엘 현재 그 국가가 세워지기 전까지 그 원래 자기들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래서 생긴게 통공의 벽이에요 자 그리고 가톨릭 가톨릭은요 원래는 화장을 반대했어요 그 가톨릭이 화장을 할 경우는 장임이사 가톨릭 장임이사 예식을 치르지 못하게 했었고 근데 지금은 허용을 하죠 근데 이제 지금 아마 지금도 아마 그럴거에요 가톨릭이 자살을 한 영혼들에 대해서는 그 자살한 영혼들은 장임이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자살하는 그렇고 그래서 로마는 그 고대 장례 문화는 화장을 했는데 이제 황제들은 화장을 한 다음에 황제묘에다가 유골을 안치를 했었어요 그 유골만 그 로마식으로 화장을 한 다음에 그 뼈가루를 담아가지고 그 안치를 했어 근데 카이사라는 무덤이 없어요 응 카이사르는 그 장례를 지낼 때 화장을 했다? 화장을 했는데 이 아마 좀 이제 운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마찰이 있어가지고 그 카이사르의 그 뼈를 쏟아버린거야 그래서 정작 카이사르는 무덤이 없어요 응 그리고 그 제 2차 포에니 전쟁의 영웅이었던 스케피오 아프리카노스도 무덤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이제 그 토사굴팽이 돼가지고 탄핵을 받았거든 그 탄핵을 받은 이후로는 이제 그 아프리카노스가 그 이제 본 이탈리아 반도 본국에서 죽은게 아니고 딴 데 가서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조국이여 그대는 내 뼈를 갖지 못할 것이다 해가지고 네 무덤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로마식으로 그 화장을 하는 그 제례 그거는 이제 로마 황제들도 어김없었어요 그래서 카이사르 때 조성됐던 황제묘가 1차적으로 썼고 그 다음에 그 황제묘가 용량이 꽉 차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황제묘가 또다시 생겨요 그래서 로마에는 아마 황제묘가 두 가지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콘스탄티누스 가톨릭을 이제 공식 종교로 인정한 그 콘스탄티누스 가 도 이제 수도를 저기 이스탄불로 옮기죠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기는데 그 이 비잔티움 이 콘스탄티누스 그 이스탄불로 간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로마식으로 화장을 하지 않았어요 가톨릭에서 그 당시 교리에는 화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콘스탄티누스 때부터의 로마 황제 시신들은 화장을 안하고 그대로 그 이스탄불에 있는 그 황제묘에 그대로 이제 그 안치를 해요 근데 사실 공인은 하면서도 로마 황제들은 죽기 전까지 세례를 못 받았던 게 원래 카이사르가 정립해놓은 그 시스템에 의하면 로마 황제는 최고 제사장을 겸해요 그러기 때문에 로마가 원래 다신교사회였잖아 근데 십계명 중에 첫 번째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이거에 위배가 되잖아 그래서 황제들은 살아있을 때 세례를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죽을 때 대세를 받고 죽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시신 안치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테오도시우스 1세가 가톨릭을 국교로 지정을 해요 그래서 국교를 지정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기존 로마 사회의 최고 제사장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 그래서 태오도시우스 1세부터는 살아있을 때 세례를 받아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무덤 그 이후에는 이제 문명이 발전하면서 사실 죽음 자체가 뭔가 그렇게 무서운 일이 되지 않게 된 거야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진짜 천수를 누리고 자연사하는 게 진짜 엄청나게 큰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천수를 다 누리고 이 자연사 자연사 한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었거든 막 맹수들이 막 습격해서 물어 뜯겨서 죽기도 하고 아니면 당시 시대를 기준으로는 불치병이 많았죠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안 되는 뭐 그런 좀 약간 뭐 지금은 잘 관리하면 나을 수 있는 뭐 결핵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결핵이 옛날엔 진짜 결핵은 진짜 걸리면 가는 거였어 그 베토벤의 엄마가 결핵으로 죽었거든요 음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전염병 흑사병 있었죠 그리고 근데 이제 흑사병은 그때 이제 패스트 그 일시에 쥐를 잡으면서 해결이 됐었지 그리고 이제 지금은 아직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네 어떻게 퇴치하지 못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좀 이게 정말 자연사보다 좀 이런 일로 죽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게 진짜 비극이었어요 아 물론 지금은 이제 의학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천수를 다 누리고 자연사를 하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죽는 과정에서의 그 존엄 약간 그게 좀 약간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게 진짜 막 그 막 알차이머 치매가 와가지고 진짜 막 그 벽에다가 똥칠하고 막 약간 사람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 막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막 벽에 똥칠하고 응? 진짜 막 진짜 그 병 수발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 견디기 힘든 오히려 수발하는 사람들이 더 견디기 힘든? 약간 그렇게까지 생명을 연장을 하는 게 과연 이게 과연 사람이 사람의 그 존엄성을 높여주는 걸까 싶기도 해요 막 억지로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막 그 기관 기관지에 그 호흡기 꽂아놓고 그렇게 막 생명을 연장하는 게 그 하여간 그거는 지켜보는 사람도 고통이고요 살아있는 호흡만 살아있는 그 사람도 사실 고통이죠 하여간 뭐 그렇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요즘은 이 자연사 하는 것보다도 그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런 거 보면 그 의학이 발전한다고 해서 사람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해지지 않는다 약간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게 돼 그리고 이제 무덤을 발굴을 하거나 옮기려고 하면요 일단 국가 소유의 땅이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이제 이제 개인의 무덤이면 그 유족들이 승인해야 돼요 그래서 발굴을 하기 전에 제사를 올려가지고 영혼을 위로 한 다음에 발굴을 시작을 하는데 음 그래서요 그 조선왕조의 왕릉들을 그 안에 껴묻거리가 무엇 무엇이 있었는지를 발굴을 못하는 이유가 전주희씨가 전주희씨가 이거를 허락을 안해요 전주희씨가 이거 허락을 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라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뭔가 많이 발굴이 됐어 박물관 나오고 막 그래 근데 요즘은 경주김씨가 이거를 싫어한대요 그렇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무덤 자 우리나라 무덤은요 그런 삼국시대에는 뭐 돌무지 무덤 고분 뭐 이런 진짜 그냥 무덤을 그냥 이따만하게 크게 만들어 무슨 그 막 무덤 하나가 집 하나 넓이처럼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요 산에다가 그러다가 이제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는요 불교가 화장을 하잖아요 그 갈바야 놀자에서 그 큰 스님 돌아가실 때 그 태우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승려가 죽으면 화장을 한 다음에 그 부도라고 부르죠 흔히 이제 승탑이라고 하는 이 부도를 만들어가지고 절에다가 만들어 놔요 그 스님이 지냈던 절에다가 부도를 만들어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다시 유교의식이 내려오면서 이제 화장을 안하게 돼요 매장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풍수지리설 풍수지리의 영향을 따라서 이때 그 그 막 배산임수 막 이런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무덤의 위치를 산으로 올려요 이때부터 진짜 그냥 그 경주에 가면요 신라의 주요 그런 무덤들은 되게 막 평지에 있는 것도 많아요 근데 조선왕릉들은요 하나같이 다 산이야 그 여러분들 그 강남 한복판에 그 삼성동 가면 선능하고 정능이 있잖아요 거기도 그 안에 선정능 공원 들어가보면요 그 안에 산이에요 그 안에 산이고 그래서 이 무덤의 위치가 산으로 올라갔고 그 위치가 좀 으슥한 곳으로 바뀌면서 그 일상공간에서 멀어지면서 이 무덤에 대한 공포심이 좀 증가했을 것이다 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무덤에 대한 인식이 썩 좋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내가 두 가지를 갖고 왔어요 첫 번째는 이제 부산에 있는 영락공원인데 그 부산 영락공원 부산 금정구에 있어요 근데 이제 부산에서 금정구가 부산에 제일 북쪽에 있는 지역이죠 그 뭐냐 여러분들 흔히 막 서울에서 부산까지 노선버스만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그 보통 왜냐 그날 24시가 되기 전에 노포역에 도착하면 성공이라 그러잖아 그 노포역이 왜 그러냐면 부산 1호선의 북쪽 끝에 있는 역이에요 그 노포동이 그래서 부산에 그 노포동 터미널이 있고요 그래서 이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금정구 그 지역 주민들이 그 길이 좁으니까 그 길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래는 그 부산의 그 범어사역에서 그 금정 도서관로라는 길이 그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길이 좁으니까 그 장이차들이 움직이기 힘든 거야 그 장이차들 그 차 엄청 그 길쭉하고 긴 거 알잖아요 음 장이차들 거의 세단 그래서 그 길어가지고 그 차들이 움직이기 힘든 거 같아요 내가 장이차를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음 내가 이 뭐냐 장이차를 그 친할머니 장님이사 때 내가 장이차를 그 딱 타고 갔었거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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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큰 손자다 보니까 내가 이 할머니 사진을 안고 갔었어 그래가지고 그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이와 관련된 차량들은 그 그래서 그 경부고속도로 그 시작점 그 구서나들목 그 구서나들목이 있어요 그 구서나들목에서 북쪽으로 그 서울방향으로 올라가다가 그 부산요금소 나오기 직전에 영락나들목이 있거든요 그 영락나들목에서 영락공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영락공원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위해서 영락나들목에서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안 받아요 음 근데 이제 그 부산요금소를 나오기 전에 나들목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부산 시민들을 위한 장소이다 보니까 그 서울방향으로 가다가 부산요금소 가기 전에 나가는 거하고 램프하고 그 영락공원에서 구서나들목으로 내려오는 그 램프 그렇게만 있어요 그 양산 쪽에서 그 양산 쪽에서 이 영락나들목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영락나들목에서 양산 방향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나들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서울 추모공원 서울 추모공원은요 음 청계산의 도시 자연공원 안에 있는데 원래 이 추모공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근처 주민들이 다 반대했었어요 그 한동안 그 고속도로 타고 달래내보는게 넘다보면요 그 추모공원 조성 반대한다 뭐 이런거 다 그 현수막 붙어있는거야 그래가지고 참 이게 뭔가 싶었거든 그런데 이제 그 추모공원이 조성이 되고 근데 이제 그 그때 이제 경부고속도로 달래내고개 확장공사를 했잖아요 경부고속도로가 지금은 이제 그 판교분기점에서 그 달래내고개 구간까지가 그 왕복 십차로로 확장이 됐는데 그 확장 과정에서 양제나들목이 원래 이제 위치 있잖아 그 양제대로하고 붙어있는 그 양제나들목 그 남쪽에 그 남쪽에서 이제 그 뭐냐 서울 방향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따로 나갈 수 있게 양제나들목이 또 생겼어요 확장된 양제나들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강남대로나 강남순환로로 바로 나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헌능로 쪽 출입구를 만들어주고 강남순환로 쪽에 연계 출입구를 만들어줬어요 음 그러니까 그거지 쉽게 얘기하면요 염곡사거리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양제나들목이 있는 위치가 사실 서초나들목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서초나들목은 조금 그 서초구청 사거리하고 좀 거리가 있는데 그 양제나들목은 염곡사거리 바로 옆에 있거든 그 그래서 거기가 엄청나게 그 차들이 복잡해요 교통이 엄청 복잡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양제나들목 이용을 할 때 굳이 염곡사거리를 이용하지 않게끔 거기를 빼준거지 음 어쨌든 양제나들목 확장이 됐는데 청계산 쪽 청계산로 쪽에서 들어갈 수는 있어요 이 추모공원을 근데 이 양제나들목이 여기 이제 신양제나들목이 있고 이쪽이 헌능로 쪽 램프가 있고 이쪽이 이제 강남순활로 쪽 램프가 있는데 이 사이에 이 서울 추모공원 가는 램프가 따로 있어요 청계산 지하차도가 음 뭐 어쨌든 그렇다고 하구요 그러면 이제 무덤이 사료적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느냐 무덤에 묻혀있는 뭐 과거의 글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이런 좀 당시 시대의 생활상 이 좀 있어요 음 그래서 그 무덤에 그 껴목거리가 역사적 가치가 되게 커요 그래서 막 우리 막 박물관 가면 이제 막 어디 무덤에서 막 출토됐다 하면 막 이런 거 뭐 요즘에 우리 가서 막 구경하고 그러잖아 음 근데 조선 왕조시대의 무덤에선 그런 거를 많이 못 가져왔어요 음 전주희씨가 이걸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이후에는 그 주변에다가 생 석회를 부어버려요 그래서 그 뭐냐 석회가 무라고 반응해서 열을 일으켜가지고 관에 이제 관에 들어가 있는 그 살균 시켜버려요 여러분들 그 우유 살균 할 때요 진짜 완전히 백 몇십 도 거기서 살균 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걸 살균을 해가지고 그 시신이 수백 년 동안 썩질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 그리고 그래서 이제 문화권의 사후 세계관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게 묘제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아직까지는 이 봉분 형태 이렇게 꼭 무덤을 만들면요 위에다가 흙을 쌓아 올려 막 동그랗게 만들어 막 동그랗게 뽕글뽕글 만들어 그런 형식의 무덤이 많고요 음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런 봉분 문화로 이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화장은 그렇게 다들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추모공원에 그 이제 그 유골들을 모셔놓는 그 방들 가면요 아직도 그 공간에 남아있는 방들이 있어요 그 공간 남아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좀 자리 만들 땅이 좀 부족해 자리 만들 땅이 부족해지면서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친할아버지는 원래 매장을 했었어요 그 여러분들 혹시 여수 가본 사람들 아니면 여수에서 사는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이제 큰아빠 쪽이 여수에 있으니까 큰아빠하고 큰고모가 여수 살거든요 그래서 여수 종합버스 터미널 알죠 그 여수에 그 종합버스 터미널 그 가보면요 그 터미널 뒤에 그 실임 그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 여수 종합터미널 뒤에 그 진남체육관 가는 그 길 옆에 거기가 옛날에 전라선 그 단선 시절일 때 전라선 선로가 이제 미평역에서 만성역 까지 그쪽 터미널 바로 뒤로 연결이 되었거든요 그 선로를 건너 가면 공동묘지가 있었어 그랬는데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할아버지 산소에서 막 절하고 뭐 그러면 그 뭐냐 위에서 막 내려다보면 가끔 열차가 통과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거기 선로가 철거가 됐죠 거기 선로가 우리가 2014년 봄 2014년 설날까지는 거기로 갔었는데 그 그쵸 그때 설날까지는 거기로 갔었고 그 다음에 그 그리고 그 최근 몇 년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갔던 그 몇 년 동안은 거기가 이제 원래 선로 자갈 있고 지금은 자갈만 남았어요 그 선로를 철거를 했어요 미평역 폐역되고 완성역도 폐역되고 지금은 이제 선로가 이설이 됐지 음 지금은요 여천역에서 여천역에서 그 뭐냐 그 둔덕동 쪽으로 그 지하터널을 뚫었어 그래서 지하터널 뚫어가지고 그 그 지하터널 뚫어서 이제 그 그 지하터널로 해서 중간에 한 중간에 잠깐 지상으로 나가는 게 있고 어쨌든 터널이 두 개가 있어요 여천역에서 여수 엑스포역까지 그 터널 두 개로 그 이제 지금은 이설을 했기 때문에 그 그 KTX 전철이 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은 그 종합터미널하고 여수 공동면직 사이에는 선로가 없어요 아 물론 그 그 KTX 맞춰서 그 선로를 이설을 했지만 여천역에서 여수 엑스포역까지는 선로가 단선이에요 자 그렇고 이 사실 이 자 뭐냐 어쨌든 친할아버지를 원래 그 여수 터미널 뒤에 그 공동면직에 모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친할머니가 돌아가면서 응 친할머니가 가고 난 다음에 이제 할머니 장 치르고 난 다음에요 그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를 화장을 하면서 그때 할아버지의 유골도 꺼내와서 할아버지를 같이 화장을 했어요 음 참 할아버지도 같이 화장을 해서 근데 그때 이제 내가 할아버지랑 할머니를 그 화장하는 모습을 그 유리창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음 음 막 드라마에서는 막 시신 화장할 때 보면 막 오열을 하잖아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사실 화장하는 동안에 연도를 하죠 음 그래서 한번 화장을 하면요 이게 금방 끝나진 않아요 화장을 하면 그 이제 관에다가 그 철로 된 그 관에다가 시신을 딱 모시고 이제 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불을 태워요 그래서 이제 그 불 태우면서 그 불 불 태운 다음에 그러면 이제 딱 그 가루가 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가루가 돼서 나오면요 그 다음에 이 이제 그 관이 철로 돼 있었으니까 그거를 엄청나게 큰 자석을 이용해 가지고 철을 걸러내요 철을 걸러낸 다음에 그 뭐냐 이 뼛가루들을 뼛가루들을 이 약간 요강? 항아리? 약간 이런 거 같은 거에 모아서 줘요 그걸 모아서 덮어 가지고 그 뭐냐 모시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하고 친할머니를 그 같은 방에다가 이제 합장을 해 놨거든요 그 같은 락카룸에 그래서 합장을 해 놔서 가끔씩 여수관리 생기면 그 뭐냐 거기가 아마 화랑 맞나? 어쨌든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위치는 기억하거든요 위치는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 묘역에 가가지고 그냥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그냥 잘 있는지 그냥 인사만 하고 오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단체 사진을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단체 사진을 찍었었는데 그 그때 내가 그 사진에 없어요 내가 그 사진이 없는 이유가 그때 이제 같이 쫙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음 그때 쫙 여행가서 사진 찍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때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셔터를 눌러주느라 그래서 내 사진이 없어요 음 그 단체 사진에 뭐 그렇다고 해요 음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사실 그 근처에 큰 고모도 여수 사니까 큰 고모부가 사실 그 그 할머니보다 일찍 갔거든 음 큰 고모부가 할머니보다 일찍 갔어요 그 간이 안 그 술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큰 고모부가 좀 일찍 갔는데 그래서 근처에 그 큰 고모부도 있어서 큰 고모부도 가끔 인사하러 가고 뭐 그래요 요즘 그래서 우리도 이제 화장이라는 걸 해보고 나서는 그 공간은 우리가 직접 그 벌초를 하러 가는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아 근데 이제 그 친할어버지 친할머니는 그러지만 더 윗조상들을 묻어놓은 그 산소가 있었어요 저기 그 둔덕동에서 저기 자네마을인가 뭐 하여간 거기 가면 있었는데 그 이순신댁이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음 그 남해화학 쪽에서 이순신댁이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음 근데 그쪽에 있었다가 거기에 있던 묘들을 이제 그 약간 고흥반도로 옮겼어 이제 그 고흥반도에 그 원래 그 고흥반도가 큰엄마 쪽 친정이거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고흥에 계속 갔다 왔죠 거기는 내가 가본 적이 없다 뭐 약간 얘기가 좀 그렇게 길어지긴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1부를 끊고 잠깐 있다가 2부에서 그 이제 우리나라 주로 무덤 어떤 어떤 무덤들이 있었는지 약간 왕릉 고분 이런거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